가즈아 가즈아 갑시다 저희 노래는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앵콜곡으로 항상 부르던 그런 노래인데 오늘도 이렇게 부르게 돼서 즐겁네요 저희가 썸데이 페스티럴 처음 오픈을 열게 됐는데 내일은 제일 마지막이래요 내일 또 봬요 여러분 큰 소리를 같이 따라 올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같이 따라 올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? 뭐 이렇게? 뭐 이렇게? 뭐 이렇게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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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좋지 그 소리를 질렀게 알겠죠? 알겠죠? 안녕 소리나 활러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